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오늘 오전 9시 피해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재군 일대입니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비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의 재난경보 발령, 응급지원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 효과적인 재난수습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산불대책본부는 오전 9시 37분을 기준으로 고성과 속초지역의 주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잔불 정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강풍에 의해 불씨가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